빡시게 해봐, 빡시게. 네. 엄청 커요. 귀여워. 짜디꽃. 짜디꽃. 나와요. 짜디꽃. 짜디꽃. 힘들어. 우리 힘들죠? 네. 힘들어요. 우리 힘드니까 노래 부르면서 할까요? 더 힘들어요. 더 힘들어요. 신나게. 오케이. 고맙죠. 만나도 싶어. 어디 있니? 너의 세계가 궁금해. 같은 순간 다른 건가 궁금해. 힘들어요. 힘들어요. 힘들어. 힘들어요. 제일 잘한 거 뽑아볼까요? 고구마 마스터님 평가해주세요. 고구마 마스터님 평가해주세요. 고구마 마스터님 평가해주세요. 후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짠. 제발. 아우, 쟤.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상품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. 1위 후보입니다. 너무 떨려요. 도대체 누구야? 과연 누가 1위 후보의 주인공이 되었을지. 떨려, 떨려. 대단히. 이쪽에 이사람하고. 이쪽에 이사람하고. 저기 세 번째. 저기 세 번째. 축하해요. 후보, 후보. 상처 없이 캔슬람이 제일 잘 캔 거예요. 그럼 한 발짜리 앞에서 나와. 1위 후보 중 영광의 1위를 차지할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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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회장님 1등, 누구? 누구에요? 누구에요. 1위는 바로. 비 미 비 미. 아, 엠. 그러면 고구마 많이 먹어야 돼. 어딨어? 왜 이 쌍새가 없어요? 없어요. 1위는. 여기 손.. 여기 이 친구, 여기 이 친구! 여기 이 친구에게는 여기다가 고구마 한 박스 담아서 선물을 줄 겁니다. 우와! 멋지게! 진짜 지금 받으려면 상상도 못했어요. 조금 앞으로 더 열심히 고구마 볼게요. 감사합니다! 파이팅! 자, 다 됐어요, 정은이가? 자, 다 됐어요, 정은이가? 네네네. 이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. 네, 시간이 없어요.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학습장으로 이동할 겁니다. 오케이! 넷!